아, 오늘 우리 고쌤 한 건 했으니까 소원 하나 들어주죠. 뭐요? 말해봐요. 아, 저는 괜찮은데. 아, 있습니다, 소원. 뭔데? 말해봐요. 밥 같이 먹고 싶습니다. 밥. 음, 맛있어. 아니, 소원이 겨우 이겁니까? 껍데기 같이 먹는 거? 제가 옛날에는 소탈한 편이라서요. 내가 고쌤 되게 잘 먹는다. 왜 여태 몰랐지? 아,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고쌤이랑 같이 밥 먹은 적이 없구나. 고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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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쌤.